저는 글로컬 시즌 1서부터 현재까지 라이브랑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 역할은 자문위원서부터 시작해서 특강 또는 심사 등등 재반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. 국내 창작 뮤지컬로 머물지 않고 해외 진출한 글로벌한 뮤지컬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배급되고 유통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펠레터라는 작품이 대만 가서도 공연을 하고 중국 상하이 가서도 공연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번 제 글로벌 뮤지컬 시즌 3에서도 이런 작품이 나와서 중국, 일본,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가서 소개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. 프로그램의 기획, 청정자의 선정, 쇼케이스까지 담당하고 있고요. 특히 교육 파트로 담당하고 있습니다. 2015년도에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 1의 이름을 짓고 웹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그런 이유는 국내 뮤지컬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시장을 키우려면 해외 진출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. 저희가 시즌 1 때는 펠레터가 나왔고 시즌 2 때는 저희 퀴리가 나왔는데요. 이번 시즌 3에서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. 더 뮤지컬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. 웹북으로 제작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나 일본어, 중국어로 함께 만들어서 해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. 지금 창작 뮤지컬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,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. 저는 이번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 3에 작품 심사 및 해외 진출 파트 맡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 1 때부터 계속 참여했거든요. 이번 시즌 3에 저희가 좋은 작품 나오는 게 기대되고 있고요.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저희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에 글로벌 뮤지컬 기획이 3년째가 되는 걸 축하드리고요. 저도 일본 시장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나름 일본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나 조언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 시장을 내다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찬작이 앞으로 한일 간에 공동으로 하는 협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고요.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.